제 탈퇴고 안동연 비난 내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두 손을 맞추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차는 떠나버리고 터벅 터벅 돌아설던 가슴 찢어져도 사나이가 울진 않는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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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는 사람들도 이젠 남부도 없는데 못생긴 미련 버리지 못해 돌아서지 못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내리는 비는 여차의 눈물이었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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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내린 것도 비밀단이 아니겠지요